이번 순서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전월세 상한제 코앞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. 오는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. 그 전에 먼저 부동산 대책을 한 번 더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. 국회에 계류 중이죠. 전월세 상한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올해 도입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의도대로 될까요? 굉장히 궁금하네요.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. 우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셋값이 많이 오를까 봐서 상한제를 하는 거잖아요.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가면 군산 있잖아요. 거기는 대기업이 떠나니까 상한제가 아니라 임대가 안 돼요. 임대가 안 돼서 빈집이 많겠어요? 없겠어요? 빈집이 많아가지고 떨어져서 하한제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로 건물주들이 그냥 잠을 못 자고 고생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상한제 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면 너무 좋은 거죠, 이것은.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정말 상한제 많이 오른다? 이건 정말 행복한 거다. 떨어질까 봐서 걱정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월세가 떨어져가지고 빼달라고 그러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, 사회자님. 건물주들이 잠을 못 자요, 반대로. 다행히 전월세가 높아져서 상한제가 한다니까 참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다. 정말 그렇게 오르고 있을까? 하는 걱정도 됩니다. 네, 오히려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,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현 장관이 아무래도 한동안 계속 장관직을 또 지속할 전망이라서 추가 규제책으로 임대차 보호법과 강화 가능성이 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전월세 상한제, 투기가 좀 만연한 시장에 피로는 해 보이지만 실수요자에게 좀 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득이 되지 않으려면 임대 시장에 대해 전부의 현실팍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합니다. 네, 깐깐업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. 주택 취금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다시 의무화를 했습니다.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한데 더 깐깐해진다고요? 네,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특히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거 없이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. 그래갖고 지금까지는 커다롭지가 않았어요. 사회자님 집 살 때.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것인가를 아주 촘촘히 좀 써달라. 그러면 촘촘히 쓰면 이제 힘들어요, 안 힘들어요? 힘들겠죠, 좀. 그런데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전문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어영병해가지고 샀어요. 어느 날 보면 그 자금 조달 계획을 가져와 봐라, 세무서에서. 그러면 그 뒤부터 잠을 못 자요. 오히려 아파트를 살 때에 촘촘히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사놓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어, 당신은 어떻게 아파트 샀어? 이렇게 샀어? 그때. 딱 내밀면 편해요, 안 편해요? 편하겠죠.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, 이것은. 오히려 아파트 사서 나중에 세금,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촘촘히 썼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. 가산세 물 일도 없는 것이고. 오히려 이것은 매입자들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더 잘 알게 해서 이건 개봉해야 될 일이거든요. 촘촘히 해서 본래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. 이건 정말 좋은 제도다. 오히려 나중에 가산세 내고 5일 더 많은 벌과금 내는 것보다는 너무 잘한 것이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혹시나 잘못돼서 가산세를 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. 앞으로 바뀌는 조달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이슈 체크해 볼게요. 네, 2030은 임대주택이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.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아무래도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요. 청약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청년들은 임대주택에만 거주를 해야 되는 걸까요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덫이 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우리 매형이랑이 대기업에 근무하면 사택이 주잖아요, 사택. 사택 주면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죠. 좋죠. 고치는 것도 다 기업에서 도와주고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. 고장 나면 다 고쳐줘. 얼마나 좋아. 임대주택도 가면 임대료만 내니까 좋아요, 안 좋아요? 그래가지고 사택이 좋아가지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사택 사는 거야.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나중에 봤더니 옆에 아파트 값들이 폭등했네. 그래가지고 정년퇴직하고 나와봤더니 새댔네 그런 거야, 새댔네. 새가 뭔지 알죠? 아파트도 없고 노인네도 있고 집도 한 채 없고 적금 해놓은 거 쬐끔 있고 완전히 반대로 덫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청년들이요, 임대주택에 가서 자꾸 한 몇 십 년 이상 살다 보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가서 사는 건 좋습니다. 정말 치밀하게 계획 세워야 돼요. 우리가 융자라도 내서 집이라도 하나 사놓으면 서의자님, 융자라고 집 사면 남군님께서 함부로 술 먹겠어요, 못 먹겠어요? 못 먹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애들 또 허리팀 졸라매고 돈을 아끼고 전략해서 융자를 갖고 나면 내 집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사택에서 살거나 임대주택 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. 임대주택에 살면 아파트라도 하나 사놔야 된다. 이렇게 하면 결론을 내려봅니다. чески 너희에 cuando 이 길을 Jackie 아니야! OK! OK! ی아! bem cemetery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